안녕하십니까 빨간주식 이상로입니다. 8월 20일 아침 시왕 한번 같이 알아보고 또 출신주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월, 수, 목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TV 이상로의 텐텐백어 현재 저희 이름을 걸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좀 봐야 되는 것이 전반적인 미국 장의 움직임이었는데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우선 이제 엔비디아가 다시 한 번 더 4%대 강세를 보였다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AMD 같은 경우에도 또 4.5% 강세를 보였고 인텔도 3.1%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시장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이런 나스닥 기술주들이 시장을 이끌어내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글이라든지 또는 테슬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메이린피센트 세븐 종목군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하면서 지금까지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도주들이 나는 여전히 건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양상이 아니었나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전에는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면서 잭슨홀 미팅에 대한 발언들을 기다려보자 그런 기대감들이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일정들을 확인을 해본다면 일정 자체가 큰 일정이 없거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22일 날 우리나라의 시간을 이제 23일, 24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열리게 되죠. 이때 이제 제롬 파월에 대한 발언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일정들은 조금 제한적인 상황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크게 시장에 대해서 악재성 이슈가 나올 수만한 게 전쟁 이슈였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장기화가 되면서 시장의 영향은 조금 제한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현재 시장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9월달 금리 인하가 얼마 정도 나타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유동성에 대한 부분 자체의 기대감이 여전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 패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긍정적인 경제 지표 이후에 잭슨홀 미팅까지 이어지는 그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현재 수급에 의해서 시장은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그런 수급에 의해서 미국 증시 내에서도 기술주들에 대한 강사는 여전하다.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 반도체가 증시를 현재 주도하고 있는 흐름이 미국 증시 내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에 대한 하락이 어제 나타났었지만 이는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고 전반적인 이제 바닥을 확인했던 바로 8월 5일 이후부터 시장은 그래도 점진적으로 상승에 대한 랠리를 펼쳐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봐야 되는 것이 이제 환율이 전혀 극복하게 하락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나타났습니다. 자 1위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바로 내재적 해치라고 하는 경제 용어가 조금 등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화 약세가 나타났을 때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환차 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환차 손이 발생했을 때 미국 증시와 상공의 높은 한국 시장의 기업들 주가에 대한 상승이 나타난다면 그런 환차 손을 상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환율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한 환차 손이 필요 없어지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다시 한 번 더 매도로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전일은 외국인 매도도 나타났고 그렇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하락이 외국인 매도에 대한 하나의 빌미가 되었다. 그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코스피 지수 자체가 지금 이제 앞에서 이루어졌던 갭을 이제는 메꿔내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을 했던 자리까지 지금 올라오는 그런 양상들인데 우리가 이제 시가가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2700포인트 선 자체에서 시가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한번 크게 하락을 했던 구간들이었습니다. 보면 이제 21선도 그렇고 여전히 매물대도 상당히 두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돌파를 했다는 것들로 우리가 보기는 좀 힘들지만 여전히 이제 이 물량을 좀 소화를 해야 되는 우리가 이제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국내 증시에 조금 약한 드럼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이런 우상향에 대한 움직임이 좀 나타난다면 앞에 있다 이 매물대도 소화는 해낼 것이다. 자 그리고 이 코스닥도 한번 같이 보신다면 코스닥도 급락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이제 메꿔내는 모습들인데요. 대부분의 이제 매물들이 이제 상단에 뭐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상단에 한 800포인트 정도가 이제 상징적 의미의 이제 저항 구간이 좀 형성될 수 있는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미국 증시에 대한 움직임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우선 이제 나스닥을 보시면요. 나스닥은 이미 이제 급락이 나왔던 자리를 다 회복을 해냈죠. 그죠. 그래서 미국 증시가 글로벌 증시의 주도주라고 본다면 이미 돌파가 됐던 거고 그리고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를 따라가는 입장이라면 뒤에서 미국 증시가 좀 더 올라왔을 때 포인트로 본다면 한 이 정도 우리가 적어도 18,000포인트 이상으로 넘어왔을 때 국내 증시도 매물권력을 소화하면서 쫓아가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장 좀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원들도 한번 같이 본다면 우선 이제 카페24 이런 것들 지금 한번 좋은 위치가 또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신고가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이 카페24가 과거에는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업체였는데 최근에 이제 유튜브와 협력관계가 좀 더 부각되는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쇼핑 관련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페24가 제품과를 좀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디지털 마이크로디지털 같은 경우에 미생물 관련 배지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움직임을 좀 봐줘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올라왔던 흐름들은 2021년도 이후 3년 만에 올라오는 흐름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는 새로운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기업 마이크로디지털 말씀을 드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한올 바이오파마는 마찬가지죠. 과거에 기술 이전 이슈가 있었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이런 것들은 보면 돌파 검색기에 두 번 연속으로 지금 이제 추출이 되는 모습들인데 이런 신호가 떴을 때는 강력한 매수에 대한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 과거에도 한 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데 지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운동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이 3분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까지 한번 눈여겨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휴가 관계로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20일부터 또 영상이 진행이 됩니다. 시장 다시 돌아왔으니까 저하고 또 즐겁게 주식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